이번 대표팀 명단을 뽑을 때 가장 이름이 많이 나왔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승우 선수가 아닐까 해요 이승우 선수가 현재 K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최근 성적이 되게 좋아요 이승우 선수가 최근 데이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계속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최근 8경기에서 2경기 빼고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경기에서 지금 6골 그리고 2개의 도움이에요 8경기에서 8개의 공격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대단한 게 왜 그러냐면 이승우 선수가 이번 시즌에 선발로 나오기보다 교체로 나올 때가 많아요 22세 이하 선수가 먼저 나왔다가 이승우 선수가 중간에 들어가고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의 출전 기록을 보면 13경기에 나왔는데 5경기만 선발입니다 그리고 평균 출전 시간이 58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계속 선발로 풀타임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공격 포인트를 엄청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K리그의 득점 순위를 보면 현재 이승우 선수가 무고사 다음으로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도움은 두 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공격 포인트를 현재 10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7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한 이동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승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출전 시간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 좋겠죠 출전 시간을 생각했을 때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팀 명단에 이승우 선수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K리그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선수를 왜 안 뽑냐 보통 그리고 K리그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가 보통 이제 우리가 유럽화가 많다고 해도 한 명씩은 뽑히잖아요 공격 라인에서 그런데 이승우 선수는 왜 안 뽑혔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스쿼드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플레이 유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뽑혀야 되는 자리가 2선 라인 이승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쪽은 아니고 그렇다고 원톱 자리도 아니고 좌우 측면이나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이 자리인데 이 자리의 멤버가 우리가 좋아요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배준호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홍현석 이런 유럽화가 일단 있죠 그래서 일단 이승우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뽑히려면 이 선수들보다 기본적으로는 잘한다는 판단을 감독이 내려야겠죠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을 많이 한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서 에이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벨기에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홍현석 둔데스리가에서 마인츠의 에이스 이재성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가끔 가다가 좀 올라오잖아요 2선 라인까지 황인범도 세르비아 리그 MVP 그리고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스토크시티의 에이스였죠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우리 대표팀의 2선 라인이 다른 위치보다 좋습니다 이제 스쿼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선수단이 약간 미드필더 좀 밑에 쪽이나 아니면 뭐 수비 쪽이나 이런 쪽이 풍부하고 2선 라인은 약간 뭐 한두 명 정도가 자리가 난다 그러면 이승우 선수가 뽑혔을 텐데 우리 스쿼드의 구조상 2선 라인에 좋은 선수가 몰려있다 이건 이승우 선수가 약간 좀 운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K리그에서 한 명이 뽑혔는데 이승우가 아니라 엄원상이다 왜 엄원상이 뽑혔냐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죠 지금 K리그 내에서 어쨌든 엄원상 선수도 정말 좋은 선수지만 엄원상 선수가 최근 들어서 폼이 엄청 좋진 않아요 이승우 선수가 보여주는 경기의 영향력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울산에서의 엄원상과 수원FC의 이승우라고 하면 수원FC의 이승우가 영향력도 크고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플레이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쿼드를 구성할 때 똑같은 유형의 선수만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을 소유하는 선수도 뽑아야 되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도 뽑아야 되고 몸싸움을 하는 선수도 뽑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다양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엄원상 선수는 우리의 이 2선 라인에서 되게 독특한 위치입니다 보시면 황희찬, 손흥민 왼쪽 라인에서 스피드가 빠르고 왼쪽 라인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자원이죠 그런데 오른쪽 라인을 보면 이제 엄원상, 이강인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홍현석이나 이재성 선수도 뛸 수 있어요 오른쪽에 배준호 선수는 좀 약간 왼쪽 자원이니까 그런데 이 오른쪽 자원에서 이강인, 이재성, 홍현석 이런 선수들과 좀 비교해봤을 때 엄원상 선수는 약간 유형이 다르죠 스피드 스타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강인이라던가 이재성, 홍현석 이런 선수들은 조금 더 미드필더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엄원상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좀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그래서 엄원상 선수는 유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뽑힌 면이 있습니다 스쿼드를 구성할 때 이제 구성하는 측면에서 엄원상 선수는 조금 더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엄원상 선수가 뽑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이승우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선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예요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측면에서 좀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겹치는 유형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손흥민, 황희찬 약간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하고 좀 비슷해요 이승우 선수가 수원FC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우리 대표팀으로 봤을 때 이승우 선수가 현재 수원FC에서 뛰는 자리는 이 손흥민 선수 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 자리에서 뛰고요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있을 때 수원FC에는 앞쪽에 지동원 선수가 있어요 지동원 선수가 최근에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 이 호흡을 맞춘다는 뜻은 뭐냐 지동원이 앞에서 버텨주고 이승우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되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이승우가 받는다 근데 이승우 선수가 또 측면에서 혼자 뛰기에는 스피드나 이 돌파력에 있어서 이승우 선수가 뭐 황희찬 선수라던가 손흥민 선수처럼 볼을 끌고 1대1 돌파를 통해서 막 끌고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프 더 볼 플레이를 통한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최전방 공격수가 공간을 만들어줄 때 내지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을 만들어줄 때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연계 플레이 해주고 그리고 오프 더 볼 플레이를 통해서 침투한 다음에 득점을 만드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이 예를 들면 그리즈만 그리고 디발라 요런 유형의 선수인거죠 측면에 두기에는 1대1 돌파력이 좀 아쉽고 링가드도 마찬가지에요 측면에 두기에는 1대1 돌파가 좀 아쉽고 그렇다고 뭐 원톱에 두기에는 버티는 능력이 좀 아쉽고 그러면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자유롭게 뛰는 주변에서 좀 공간을 만들면 본인이 좋은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요런 선수인데 보통 요런 선수는 약간 쓰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K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승우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올린건데 요 장면을 보시면 앞에 지동원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FC의 공격작업이 일단 지동원한테 뻥 차줍니다 그러면 요 선수가 이제 이승우 선수거든요 이승우 선수가 지동원의 밑에 있다가 지동원 선수가 앞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지동원한테 쏠리잖아요 쏠릴 때 이승우가 약간 요 주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이 이승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장면을 보면 지동원이 떨어뜨려준 볼을 이승우가 잡게 되고 이승우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이제 패스를 뿌리거나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이승우 선수인데 밑에 쪽에 지동원 선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내요 끌어내니까 이승우 선수가 끌려 나갈 때 요 가운데로 들어오더니 요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동원 선수가 이승우 선수한테 패스를 보내주죠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한테 찔러주는 패스가 나와요 그리고 이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이승우의 패스 한방에 수비라인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모습 보면 이승우 선수가 흔히 말하는 빅앤스몰 같은 거죠 키가 큰 선수가 버텨주고 작은 선수가 좌우로 뛰어주면서 볼을 받아주는 요런 이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플레이를 이승우 선수가 정말 잘합니다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요 앞쪽에 정승원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앞쪽에 붙어있고 약간 내려오는 선수가 올리베이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내려오니까 수비가 끌려나가고 있어요 끌려나가니까 이승우 선수가 살짝 뒤로 빠집니다 요 영리한 움직임이 되게 좋죠 그래서 살짝 뒤로 빠져서 이승우 선수가 요 공간을 확보를 해요 순간적으로 요 앞쪽에 올리베이라가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요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갔죠 그래서 올리베이라가 이승우한테 패스를 줍니다 그럼 이승우 선수가 이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 요 연계 플레이를 이제 기가 막히게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쪽에서 공격수들이 뛰어나가면서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승우 선수가 여기서도 약간 이제 공간을 보다가 올라오는 볼을 요 공간에서 약간 기다립니다 앞쪽으로 수비가 쏠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컷백을 받죠 아주 센스 있게 받아서 골키퍼가 약간 치우쳐 있으니까 칩슛으로 반대편으로 슈팅을 해요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아주 센스있는 슈팅을 시도를 하는데 요런 플레이가 이승우 선수가 지금 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요런 모습 보면 어떤 플레이인지 알겠죠 토트넘을 예를 들면 해리케인이 있으면 고 약간 밑에서 뛰는 손흥민 과거에 울버헴튼에서 황희찬 선수가 뛸 때 앞쪽에 히메네스가 있고 약간 밑에 있는 황희찬 고런 형태인 거거든요 앞쪽에서 싸워주는 선수 약간 빅앤스몰의 스몰에 해당하는 선수죠 그 스몰에 해당하는 선수가 측면에서 잘 뛸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쓰기가 편한데 약간 측면에서 뛰기는 약간 돌파력이 조금 아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런 이제 선수의 유형이 있어요 그리스만 디발라 요런 선수들도 아 측면에서 뛰면 약간 스피드가 좀 아쉽고 돌파력이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원톱으로 뛰기에는 조금 그 앞쪽에서 싸우는 게 좀 부족하고 원톱이 있고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선수인 거죠 좋은 공간 찾아 들어가고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대표팀에서 누가 하냐 그 역할은 손흥민이 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팀에서 손흥민이라는 요 존재가 원톱에서 버텨주고 손흥민 선수가 이 이승우 선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움직이면서 그리고 손흥민이 없을 때는 황희찬이나 이재성 손흥민이 없을 때는 요 두 선수가 손흥민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승우 선수가 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떤 게 있냐 우리 대표팀의 특유의 전술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이강인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나 뭐 앞쪽에 있는 주민규나 이런 선수들이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반대편에 넓은 공간에 왼쪽 측면 공격수가 덩그러니 놓여있거든요 왜 그러냐 수비가 쏠릴 때 반대편으로 방향전환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가 아무래도 한쪽에 쏠려있으니까 여기서는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싸움 돌파한 다음에 득점 돌파한 다음에 어시스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우리 대표팀에서 누가 하냐 황희찬이 합니다 황희찬이 빠져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재성 선수도 하죠 그런데 손흥민이나 황희찬처럼 1대1 돌파에 능한 선수라면 요게 괜찮은데 이재성 선수는 이런 역할에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이재성 선수가 나와도 약간 왼쪽에서 아이솔레이션이 생각보다 안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새로운 자원 배준호 선수까지 요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스토크시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승우 선수가 요 왼쪽 라인에 나오고 싶다면 요 자리에서 이제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손흥민 황희찬 배준호 이재성 요 선수들보다 1대1 싸움에서 더 잘하는 선수여야 뽑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잘하는 역할 원톱의 밑에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본인이 잘하는 역할을 하려면 본인의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공간을 활용하고 약간 이제 이승우 선수나 뭐 그리즈만 디발라 요런 선수들은 본인이 약간 주가 될 때 더 잘하는 선수들이기도 해요 그런 유형 자체가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체가 근데 그러려면 손흥민 황희찬 배준호 이재성 상황에 따라서는 이강인까지 그 자리에서 뛸 수 있죠 요런 선수들을 또 이승우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승우 선수가 너무 지금 K립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영향력도 너무나 좋고 8경기에서 6골과 2개 도움이면 심지어 주전으로 나와서 풀타임 뛰는 것도 아닌데 스쿼드적으로 보나 플레이 스타일적으로 보나 자리가 이승우 선수의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의 이선자원들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밀리는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번에 슈트 투 가르트에 정우영 선수가 이번에 못 뽑혔죠 정우영 선수도 마찬가지에요 이번에 배준호 선수가 들어오니까 배준호에 비해 정우영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돌파력이 좋느냐 아니면 중앙에서 뛸 때 배준호보다 플레이 메이킹이라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영향력이 더 좋았느냐 이거를 봤을 때 정우영보다 배준호가 더 우위라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뭐 우리 축구협회에서 명단을 뽑을 때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우영 선수가 떨어진 것도 이승우 선수가 이번에 안 뽑힌 거랑 비슷한 거죠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스쿼드 자체가 특히나 이선자원의 풀이 넓다는 겁니다 이번에 뽑힌 선수들만 봐도 이강인 배준호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홍현석 황인범 엄원상까지 이선자원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안 뽑힌 선수가 이승우 정우영 이런 선수들도 있는 거예요 한창 K리그에서 너무너무 잘했었던 이동경 선수도 있고 그리고 더 좀 나가보면 범잉엄에서 뛰는 백승호 선수도 있죠 이선자원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수비라인이나 풀백에 지금 너무 쏠려 있어서 아 이 약간 좀 분산이 돼서 이선자원의 인재도 나오고 풀백에도 인재가 나오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좀 이선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긴 해요 우리 스쿼드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이승우 선수가 약간 좀 운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잘하고 있지만 이선자원의 재능이 워낙에 많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국가대표팀의 이선자원이 강하다 우리 대표팀의 스쿼드가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승우 선수는 충분히 지금 K리그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승우 선수가 K리그 올 때 아 유럽에서 실패했구나 이승우 K리그에서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할 거야 우려 섞인 시선 약간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정말 멋있게 K리그에서 본인의 능력을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팀에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대한 얘기도 본인이 인터뷰로 하고 있죠 뽑히고 싶다 이승우 선수의 그 경쟁심도 정말 칭찬해 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우 선수가 유럽에 다시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승우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려면 유럽에서 경쟁을 하고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세리의 이적설도 나오고 여러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유럽에 또 나가는 게 크나큰 도전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퍼포먼스 이런 퍼포먼스를 보면 유럽에 가서도 이승우 선수가 통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승우 선수가 유럽에 가서 만약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때가 되면 정말 이제 우리 그 이선 라인에 이승우 선수가 배준호와의 경쟁 혹은 뭐 정우영과의 경쟁 이렇게 이제 경쟁할 날이 또 올지도 모른다 아 이승우의 피지컬이 좀 부족해서 처음에 그래서 K리그 왔을 때도 K리그도 피지컬이 좋은 리그니까 에이 K리그에서 피지컬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랬는데 어쨌든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이겨냈거든요 K리그에서 뭐 적응을 마친 다음에는 정말 너무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K리그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잘하는 선수는 보통 유럽에 가서도 어느 정도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좋은 지금 폼에 있을 때 또 어디까지 통하는지 팬의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K리그